들어올 거야 주방의 가치가 형성됐습니다 안 들어오도 내가 지금 들어와서 뭔가를 찾고 있죠 예 보물찾기 보물찾고 있는 거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보물 찾으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장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예 장소 보상 개념으로 밥을 아이가 좋습니다 어제 하루 교육했는데 이제 주방이 점점 편해지고 얘한테는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돼서 무조건 들어오려고 하는 심리가 형성됐습니다 안 먹냐? 안 먹어? 더 먹어 더 먹어